안녕하십니까 블루레일 소개하고 있는 소마 50입니다 옛날에 어린 시절에 영화가 훌륭하지 않아도 추억이 있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 파우가 그런 거거든요 제가 과거에 미아리 극장에서 동시상영화를 봤는데 그때 당시 어렸을 때니까 10대 때인데 포북졸도하면서 봤던 영화예요 소림축구의 일종의 염값한 스승같은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영화고요 골든하베스트에서 나왔고 원표의 전성기 시절에 출연했던 주요 출연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쪽에서 특히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표가 그래서 출연 배우는 원표 장국강 그 다음에 악역으로 적이 프로젝트에 의해 악역했던 배우죠 적이는 성룡영화에 많이 악역으로 나왔고요 이세봉 그 다음에 고웅 등이 출연한 영화입니다 이 이미지를 그린 이 화가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1983년도 영화고요 연출자는 원진 양인데 원화평 감독 기획에 보이잖아요 원가반 소위 말하는 원가반에서 주요해서 만든 그런 축구 콩프 영화입니다 이게 홍콩에서 나왔던 포춘스타에서 나온 버전이고요 릴마스턴이 잘 된 버전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데 뭐 어쨌든 나와서 그래도 구할 수 있는 최고의 화질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 만족하는 거고 과거 영화 80년도에 3년도용 하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구성은 사실은 이제 내용물 구성 같아요 이거 이제 지금 가격표 붙어있는 거 안 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올인 케이스인데 위에 막혀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나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이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안에 밑에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구성물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포춘스타 시리즈가 다른 출시사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포춘스타에서 파노라마라는 홍콩의 출시사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출시사가 좀 바뀐 것 같고요 당시에 이제 포스터 이미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국내 개봉은 좀 늦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의 같은 포스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영화의 장면 두 개를 활용했네요 장국감과 원표의 모습 투샷이 이제 찍혔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입니다 뒤에 이제 영화 장면들 좀 보이시죠 영화가 뭐 쭉 이어진 스토리라기보다는 좀 에피소드를 나열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나름다름대로의 개그 요소들을 가지고 그냥 발라드리면 또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약간 좀 80년대 개그라는 게 과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뭐 그런 건 또 추억의 영화 오래된 영화 느낌으로 보면 되니까요 파우 블루레이 홍콩판입니다 한번 봤고요 뭐 홍콩판이니까 국내 플레이에 재생은 문제가 없고 이제 다만 자막이 지원이 안되니까 한국 한글 자막이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겠죠 내용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저의 길찌 플레저 같은 영화 파우의 홍콩판 블루레이를 보고 계십니다 파우는 중국어로 축구매니아들 이런 사람들을 파우라고 한다고 합니다 영화가 드물게 축구 소재로 한 영화고요 홍콩권 영화기 때문에 쿵푸적인 느낌 당연히 이제 무술지도 원가만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자 본편 재생 챕터 셋업 트레일러 뭐 별다른 부가 영상은 없고요 그냥 그렇게 단춘한 구성입니다 자 셋업은 광동어 5.1채널 오통어 도브리지타 스테레오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어 자막이 간체번츠가 지원이 되고요 영문 버전이 자막이 지원이 됩니다 챕터를 보시면 큰 썸네일이 떠 있네요 밑에 숫자가 떠 있고 12개의 장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예고편이 예고편이니까요 저 본편 재생 해보죠 자 포튼스타의 그 로고가 나오고 있고요 본편 상영시간은 1시간 31분 43초 챕터는 열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중국어 5.1채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챕터 넘어가 보죠 초반부에는 이제 가난한 어떤 중국의 광동지방 이쪽에 살고 있는 청년이죠 착한데 오리치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저씨죠 삼촌으로 고웅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뭐 사고 했더니 중간에 앞에 오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동네에서 홍콩으로 옵니다 홍콩의 트렌드 세트 같은 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피크 트램인데 동네가 근데 찾아간 분이 잘 안돼요 뭐 판자충같은 살고 어쩌어쩌 하다가 이제 축구 단에 이제 들어가서 뭐 고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축구 도박이 주로 소재라서요 승부조작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그냥 가볍게 풀었습니다 가볍게 여기 댄스홀에서도 몇종의 대결 장면이 펼쳐집니다 후반부에 이제 좀 끔찍한 렉이죠 다리를 지는 사람이 짜르게 된다는 그런 대결을 저기와 원표 배우이름입니다 둘이 대결을 설칩니다 그런 얘기들이고요 영화는 뭐 사실 설정상으로 보면 좀 좀 잔혹해 보이지만 자체는 그냥 가볍고요 지금 나온 주제가 생각보다 중독성이 있어요 자 예고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고편은 4분 44초 과거의 예고편이라 길었네요 골드나베스트의 로고가 나오고요 저 때 당시에는 굉장히 익숙한 로고죠 홍콩 당시에 이제 굉장히 한자자막이 많이 들어간 그런 버전의 예고편이 수록되어 있네요 나름 중요한 장면입니다 파우의 홍콩판 블루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소마시네마 소마오시리였습니다 저희와 같이 저희는